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경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을 하시게 해주셔서 한 달 이상 검사를 받고 그러시니까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나와주셨답니다. 입술이 다 부딪혀 버리고 도무지 말을 안 나와서 그래도 평일을 못하고 제가 중앙실에 왔을 때 밑에 있으면서 사모님에게 나 한 명을 다 가야겠다. 여기서 죽어. 쓰는 대로 그걸 몰라본 거예요. 그래서 암호를 풀겠다. 무슨 말인가. 보니까 빨리 키워내야 되겠다. 이 말 뜻이에요. 태워됐지 않습니까.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. 살려줘. 살려줘. 그 말 겁납니다. 말이 안 납니다.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큰 뜻이 뭡니까. 느낀 것은 말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. 그리고 이 말을 찬송하게 주시옵소서. 그걸 깨닫고 제가 요즘에 찬송식을 씁니다. 마음병과 투명하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어차피 당한 고통이라면 차라리 맛은 듣지 않고 묵상할 때 떠오르는 것이다. 바로 그것이 지지털 순간 아닙니까. 그러다가 이번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화순절 기간을 통해서 매일 산출이 있습니다. 김은영 원장이 10시 반부터 딱 골방 들어가면 밤이 새도록 성경을 붙들고 그렇습니다. 도대체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어떻게 저렇게 콧밥 앉아서 밤을 새우는가. 그러다가 제 2집을 82표를 어제까지 다 쓰겠습니다. 이건 내가 아닙니다. 나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말하게 주시고 내로 찬송해 주시옵소서 찬송하길 원합니다. 우리 성경에 한 분이 총회실 학장 동무님께 제자가 찬양진 사모님이십니다. 아 이분요 관에 입간을 하게끔 딱 붙여있어서 눈으로 놨는데 너가 같이 입간 겁니다. 사모님도 놀랬고 온 제자도 놀랬고 다 놀랬는데 사모님도 놀랬고 사모님도 놀랬고 그 다음에 45분에 딱 붙는 거예요. 그분은 총장에서 얼마나 맛있음을 삼아야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. 이것을 이것을 그의 제자 김남식의 목사가 나라 우리 박재튼 목사는 하실 겁니다. 그 사모님도 사모님도 500분입니다. 나는 찬송 부자 주기를 원하여 아멘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찬송을 죽으리라 이래서 오늘 기본 찬송 하란 말이죠. 제가 쓰지 않았습니까? 기본 찬송 왜 제가 썼느냐 10절에 다이씨의 그 신앙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.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 하우지다. 다이씨의 어떤 신앙을 보면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찬송한 분이 다 그것이 아닌가. 여러분 보이시다. 하지 마십시다. 질문하는 사람분이 이렇게 하네요. 기분이 좋은가봐요. 제가 공부할 때 철학생술 때 위해 공부했는데 아 이분이 구두빵을 쓰는 문제예요. 박경순이 두 분 이름이에요. 하루 종일 남의 구두를 털고 수동했던 분이 저를 술 먹고서 올라오면서 나 박경순을 몰라 이 새끼들아. 제가 진학 공부할 때 그분 집에 제가 선선을 했거든요. 그런 부인이 일었다가 왔다가 그 바닥에서 탁 내부시는 겁니다. 이 왼술이야 오순범입니다. 그분은요 술 먹음 기분으로 부르는데 주여 나에게 소년 천만 술을 먹듯이 기쁨 주셔서 그러면서 과일 시장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. 하나님의 의지하는 말씀을 찬송하면 전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겠어요. 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영원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이다. 10편 58편 4.10절입니다. 그리고 106편 11을 보니까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믿고 요새는요 열린 노래나 또 그 가수가 팍 하더라고요.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믿고 그 찬송을 불렀다. 아멘. 오 복되어 나 찬송 배우는 성도들이여. 성경 말씀으로 노래하는 복. 성경 말씀으로 찬양하는 복. 요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여. 오 복되어 나 항성 찬송하는 성도들이여. 성경 말씀으로 놀래하라. 성경 말씀으로 찬양하라. 꼭 저는 수입을 거두합니다. 요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여. 오 복되어 찬송 전하는 성도들이여. 성경 말씀으로 찬양하라. 요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여. 예. 저도 오늘 만만이 불린다. 만만이. 아멘. 제가 이 결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. 여러분. 찬송 뜻을 안 믿어. 그거. 덕도를 거 믿어. 부르면 되는 거 아니요. 종으로써. 안 놓으시다. 그래서 내가 찬송을 쭉 설명을 하면서 우선 이것만큼은 발겨둬합시다. 성경에 언급된 찬송 의미가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강의가 하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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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랄의 영광 빛을 밝히다. 뜻입니다. 이것만큼은 정부로 알아야 대답할 것 아닙니까. 또 창의 속에 의미가 성경을 보면 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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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다 이 말은 감사 은 경우된 뜻입니다. 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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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관 아다 아다 쎄 translate auto 아다 아다 열 이 말이 나온 토다 이 말은 지혜에다 고백을 줍니다. 지혜로 오라 고백하라 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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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로 오라 고백하라 또 언급된 순서 의미를 보니까 대해라 대해라 이 말은 참려라 악성 및 참려라 참려라 안아.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니까 시두 시두 이 말은 뭐 다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노래하라 참려라 찬양하라 한성하라 다섯이 나옵니다. 다 의미가 있어요. 또 자마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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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이게 아이레오. 제가 출판하는 제자가 어떤지 궁금하는데요. 그리고 출판하는 제자가 아이레오와 아이레오. 사모가 이래 영부가 나왔는데 그리로 침대였어요. 그런데 모상대로 모르면서 출판하는 제자가 아이레오가 뭐다. 아이레오가 뭐라고 나왔냐. 자마르. 아이레오. 자마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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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자마르. 자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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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해봐요. 해봐요. 이렇게 뜻이 나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에파이너스, 에파이너스 이 말은 역시 장수의 침성입니다. 그리고 이제 끝으로 율로케오, 율로케오, 축복. 율로케오, 축복. 이런 의미를 제가 연구하면서 했는데 어느 봉사연습을 해보니까 기막히다는 거예요. 그런데요. 이태리에서 동일에서 정말 일통했던 테르소프라들이 못 봤다는 거죠. 저는 은근 안 나왔습니다만 은근에 나오고 세계적인 선악가들에게 가르쳤어요. 여러분, 찬송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겁니다. 나를 믿기 위해 바라냐고 사람은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? 하나님의 흥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찬송을 펭! 하나님의 흥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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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시 이틀입니다. 그래서 이제 7월달에 총 편집을 했는데 3달, 4달 편집을 못하고 30년, 34년이 그러지 마십시오. 한순히 독인사. 그 다음에 한 번씩을 써서 보내고 편집을 같이 하고 하는데 다음 300개 짝 팔을 첫째 치즈로 활용하게 일부 예배 드린 다음에 이 부의 맛을 보여줄 것입니다. 이 한 번이 바쁘서 제가 다른 시간에 문을 부탁드립니다. 주여 오늘 제가 왜 사실장을 품게 썼느냐. 그 찬성은 영국의 찬성은 아버지입니다. 와 있었어. 그 찬성은 말씀을 읽고 나옵니다. 한 번 또 들어보시라. 찬성은 영국의 찬성은 영국의 찬성은 영국의 mafia 영국의 нашей 참되고 믿으니 그 언양만 찬송합니다 내가 아무 부기만 하도 제발 많아도 말을 못하고 참석 못하는 의미 없습니다 이 찬송을 같이 부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찬송하시는 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을 같이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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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찬송을 함께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송합니다 이 찬송을 같이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송합니다 이 찬송을 같이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송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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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